수빈아 우리 수빈이 많이 먹어 와 진짜 많이 먹었어 연준이 형도 맞아요 전 연준이 형이도 마음 까짓고 나를 비추는 빛나는 너의 눈에 다른 누군가 형도 잘했어요 고마워 그래서 이쁜고자 먼저 해 네 뭘 베미? 스파이디 베미 베미는 베미는 연준이 형이랑 휴닝카이 불러야겠네 얘도 불러야겠네 베미만 불러 연준이 형 부르자 형 다 불러야겠네 공룡도 샀는데 공룡도 샀는데 그치 형은 왜 형은 왜 형은 형도 고맙해요 왜지 여기 여기 팀장 여기 팀장이 저녁 불참된 거에요 왜 나를 빼라고 고구로 말해줬는데 아무도 저한테 봐야 잘 뺏어 잘 뺏어 잘 뺏습니다 파이팅 진심으로 얘기해보세요 그치듯이 마주친 눈빛 닿지 못한 맘이 너를 기다려 말해줄래 꼭 숨겨둔 그 말 이제 I'll be there for you 그래서 좀 조심시겠어요 이런 거 같고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 상대들과 하하 하하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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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무슨 다행이에요? 페이스디의 다행이에요 저 에이정님 오셨습니다 그래빙 해줄게요 저 해준다고요? 네 메인트 뭐 그리라고 톡 쓰면 아 있어 토끼가 통증이 하려고 했어 아니 누가 있어 토끼가 토끼 먹고 있는 거예요 아 싫어 저 안하네요 아 제가 할래요 아 싫어요 잘가요 금발 연준이야 맞아요 금발 연준이에요 아니에요? 아 아니래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봐요 모르니까요 연준이 금발이 참 좋다 그러게요 네? 금발 금발이 잠깐 잠깐 한 거잖아요 지금 금발이 많이 보여줘야 돼 금발이 많이 보여줘야 돼 잘했어요 연준이 형은요 진심을 가득 여기 담아 헛 선도 맞아요? 어 어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 저 그거 알아요 옮기고 있는데 좋아서 내달리는 것 같아요 오늘의 노래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전해주고 싶어 아 아 아 그저 연준이 수밖에 없다 우리 형도 당겨줘요 가발 아니에요? 잠시만요 내가 당겨줘요 내가 당겨줄까요? 가발 아니에요 가발 아니에요 가발 전증이 없었어요 그 volcanic이 터지는 Sur Male 기념